필발죽 필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집 보양지 서유고 19세기초 필발죽방이라고 하구요. 원문, 우, 치룡기, 심통발동, 치우랭, 풍즉통, 청량미사, 도, 자죽, 림수, 하필발말이합, 호추말일분조지, 공신복, 상복, 우효, 번영문, 또다른방법 냉기를 치료하고 가슴통증을 잃고 찬바람을 맞으면 통증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청량미사옵을 잃어 죽을 끓인다. 익을 무렵에 필발가루 2옵과 후춧가루 2푼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공복에 복용하는데 늘 복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 조리법 1. 청량미사옵을 잃어 죽을 끓인다. 익을 무렵에 필발가루 2옵과 후춧가루 1푼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입니다. 리뷰 ALSO TUS TUR 감사합니다.